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책방입니다. 여러분들, 손톱을 깎고 버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옛 어른들께서는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아무 곳에나 버리진 못하실 거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람으로 둔갑한 쥐와 선비 옛날 어느 마을 양반집에 글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해마다 과거를 보았지만 매번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굳게 결심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붓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오냐, 뜻을 세웠으니 꼭 이루도록 가여라. 아들은 깊은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아들이 집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만하면 과거에 붙을 수 있을 거야. 과거를 보기 전에 잠깐 집에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겠다. 아들은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고향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아들은 너무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문 앞에 떠서 있었습니다. 예, 이럴 수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오.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무슨 소리요? 이 집의 아들은 나요. 나. 어머니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니는 똑같이 생긴 두 아들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함지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와 동생들도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아버지, 절 똑똑히 보세요. 제가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은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난 3년 전에 공부하러 절에 갔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소.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부모님과 동생을 쭉 돌보며 살았소. 그런데 난데없이 당신이 나타나 아들이라고 기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소. 뭐라고 이놈아. 내가 바로 절에 공부하러 간 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은 너무 화가 나 가짜 아들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갑자기 등에 난 사마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놈은 분명 등에 사마귀가 없을 겁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아들은 등에 난 사마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마귀라면 나도 있소. 가짜 아들도 어머니에게 등에 난 사마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마귀가 난 자리도 사마귀의 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식구들은 쑥떡쑥떡 의논하더니 두 아들에게 연장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짜 아들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했지만 3년 동안 집을 떠나 있던 진짜 아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가짜가 틀림없소. 당장 나가시오. 식구들은 진짜 아들을 쫓아 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진짜 아들은 마루에도 한 번 올라가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진짜 아들은 자신을 몰라보는 식구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짜 아들이 식구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산에 오르던 진짜 아들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어쩌다가 자기 얼굴을 도둑맞았을까 아니 스님 그걸 어찌 아셨습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절에서 공부할 때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 함부로 버린 적이 있소 손톱이나 발톱을요 진짜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방에서 손톱과 발톱을 깎고 창문 너머로 버린 적이 있지요. 저러 저러 젊은이의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은 놈이 바로 젊은이의 얼굴을 도둑질해간 놈이요. 그 그게 정말입니까 진짜 아들은 믿어지지 않은 듯 큰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품에 숨겨가지고 가서 가짜 아들이 나오면 그 놈을 향해 고양이를 풀어놓으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오. 이렇게 말한 뒤 스님은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진짜 아들은 날쌔고 영리해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품속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 집에 진짜 아들이 왔으니 어서 문을 여시오. 잠시 후 가짜 아들이 험상 굳은 얼굴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 왜 또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느냐. 내 손톱과 발톱을 먹고 얼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왔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가짜 아들은 진짜 아들을 힘껏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고양이가 진짜 아들의 품속에서 튀어나와 가짜 아들의 얼굴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고양이를 본 가짜 아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뒤로 털썩 나자빠졌습니다. 고양이는 잽싸게 가짜 아들의 목덜미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었습니다. 잠시 후 가짜 아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백년 묵은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들쥐가 손톱과 발톱을 주워먹고 진짜 아들의 얼굴을 도둑질 했던 거였습니다. 손톱과 발톱에는 사람의 기운이 들어 있어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옛말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되찾은 진짜 아들은 열심히 글공부를 하여 마침내 과거에 합격 행복했습니다. 구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은동이와 땅 귀신 깊은 밤중에 귀신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예쁜 처녀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얼굴이 예쁜 딸을 둔 집에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무서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집집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몽둥이를 들고 지켰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귀신들은 바람처럼 나타나서 잠든 처녀들을 얻고 어디론지 달아나 버렸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골 저골 앞마을 뒷마을 에서는 딸을 귀신한테 빼앗기고 울어대는 슬픈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귀덕이 엄마 어젯밤에는 우리 고을 사또님 딸 수정 아가씨를 귀신들이 어버 갔대요. 아휴 큰일 났군요. 강가에서는 보졸들이 많을 텐데 수정 아가씨를 귀신들한테 빼앗기다니요. 무슨 일로 귀신들은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들만 골라서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외동딸을 잃은 사또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고울아는 사또의 딸 수정 아가씨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외동딸을 귀신들에게 빼앗긴 고울 사또님은 슬픔에 잠겨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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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수정아 수정아 어디에 있느냐 수정아 사또는 목을 놓아 울면서 이산 저산을 헤매었지만 수정의 모습은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딸 수정이를 찾을 수 있을까 사또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온 고울에 방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울 사또님의 딸 수정 아가씨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금돈 일천량을 상금으로 주고 사또님의 사위를 삶는다. 방을 읽은 고울 청년들은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수정아가씨를 찾을 테다. 그래서 사또님의 사위가 되어 예쁜 수정아가씨를 아내로 맞을 테다. 금돈 천량의 사또님의 사위라. 고울 총각들은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광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아름다운 수정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님의 사위가 되어 부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머슴사리를 하던 은동이도 방을 읽었습니다. 은동이는 집안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사리를 하지만 씩씩하고 용감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은동이는 풀을 베던 낫을 허리춤에 차고 광가로 갔습니다. 광가 넓은 마당에는 청년들이 가득 모여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긴 칼을 든 사람 활과 창을 갖고 온 총각들 사냥총을 어깨에 메고 온 청년들 모여있던 사람들은 은동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허허 별 미친 사람도 다 있구먼 낫으로 귀신을 어떻게 잡는담 그러게 말이야 산속을 싸돌아 다니려면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만날 텐데 낫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그렇게 다니면 뭘 하나 저 떡거머리 총각 정신이 돈 게 아니야 모여있던 사람들은 은동이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들 하십시오 사또님께서 나오십니다. 고울 사또는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서 뱁새 눈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우리 딸 수정이를 꼭 찾아주시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킬 테니 우리 딸을 찾아주시오 사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여든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이 수정 아가씨라 찾아오 고울 청년들은 싸움터로 나가는 병정들처럼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광가를 나온 청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론가 각각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은동이 은동이 은동이도 길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집을 떠난지도 석 달 열흘이 지났구나. 수정 아가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은동이는 어느 산속 옹달샘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옷은 걸레처럼 갈갈이 찢어지고 머리는 발등 위에까지 너울 거렸습니다. 발바닥은 곰의 발바닥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용마산 골짜기로 들어가 보자. 은동이는 용마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을까. 커다란 동굴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네들은 무슨 일로 여기에 와있소. 은동이는 가까이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딸을 찾으러 왔소. 우리 딸을 잡아간 귀신들이 이 동굴로 들어갔소. 수염이 하얗게 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굴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신의 빼앗긴 딸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석 달 열흘을 산속을 헤매다가 겨우 귀신굴을 찾아냈지만 귀신굴이 너무 깊고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구 하나 도깨비 굴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굴속으로 들어갈 테니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은동이는 용기있는 목소리로 시식하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청년이구나. 용감한 청년.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종가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어서 말해보. 은동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쌀이떼와 칙넘콜을 많이 가져와서 쌀이떼로는 커다란 광주리배를 만들고 칙넘콜로는 굵고 기다란 줄을 만들어 주십시오. 동굴 앞에 모인 사람들은 쌀이떼로 커다란 광주리를 만들고 칙넘콜로는 굵고 기다란 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줄을 백광주리에다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제가 이 쌀이 광주리를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테니 굴밖에 굴밖에 계신 여러분들은 줄을 자꾸자꾸 풀어 주십시오. 쌀이 광주리가 굴 밑바닥에 닿으면 제가 줄을 잡아당길 테니 그때까지는 줄을 풀어주고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굴밖으로 굴밖으로 나올 때에는 줄을 잡아당겨서 광주리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제 말을 잊지 마십시오. 은동이는 몇 번이고 부탁을 한 뒤에 쌀이 광주리에 올라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은동이를 태운 광주리는 깊고 깊은 땅 속으로 자꾸자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동이가 굴속으로 들어온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캄캄하던 굴속이 차츰차츰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날이 밝아오는 것 같구나. 동굴 속에도 하늘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떠있을까 은동이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사방을 도리번 거렸습니다. 은동이의 눈앞에는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은쟁방 같은 동그란 달림이 둥둥 떠있고 꿈 꿈 동상 같은 아름다운 산과 들과 강이 그림처럼 산뜻했습니다. 사리떼대로 만든 광주리는 작은 언덕에 커다란 대걸이 은동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걸 큰 대문 위에는 도끼비 왕국이라는 글씨가 샛노란 금 물감으로 커다랗게 써 있었습니다. 대걸을 지키는 귀신들은 창과 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은동이는 귀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도끼비들은 모두들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구나. 은동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대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걸 안도 깊은 잠속에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걸 안 마당에는 우물이 있고 우물 옆에는 커다란 앵도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옳지. 앵도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있자. 날이 밝으면 누구든지 물을 길러오겠지. 은동이는 앵도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박사박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아가씨가 머리에 물동을 이고 우물가로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물가에 물동이를 놓고 옥으로 만든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앵도나무 위에 숨어있던 은동이는 앵도잎을 따서 옥바가지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웬일로 앵도잎이 떨어질까? 아가씨는 옥바가지 안에 뿌려진 앵도잎을 버리고 다시 물을 떴습니다. 은동이는 또 앵도잎을 뿌렸습니다. 저 아가씨가 나를 한번 쳐다봐 줬으면 아가씨가 물을 뜨면 은동이는 심술꾸러기처럼 앵도잎을 옥바가지 속에 뿌렸습니다. 아가씨는 앵도잎이 떨어진 물을 물동이에 담지 못하고 우물가 풀밭에 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할까? 아가씨는 고개를 들고 앵도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수정아가씨 아가씨와 은동이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동이는 소리를 벌어 지를 뻔했습니다. 물을 길러온 아가씨는 사또님의 딸 수정아가씨였습니다. 수, 수, 수정아가씨 은동이는 앵도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나, 도련님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수정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찾으러 온 은동이입니다. 아가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은동이와 수정아가씨는 대거랑 콧밭에 숨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땅귀신 왕국이에요. 낮은 없고 밤만 있어요. 지금 땅귀신대왕이 자고 있어요. 땅귀신 왕이 자면 모든 귀신들도 똑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땅귀신 왕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땅귀신 왕을 죽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가씨, 아가씨 혼자 대골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열두 칸 곶간에는 붙잡혀온 처녀들이 가득 갇혀 있어요. 땅귀신 왕은 한 끼니에 처녀 한 사람씩 잡아먹어요. 저는 땅귀신 왕의 시녀가 되었어요. 빨리 땅귀신 왕을 죽여야 해요. 대한귀신이 죽으면 부하귀신들은 따라서 죽는 거예요. 수정아가씨, 제가 땅귀신을 죽일 테니 염려 말아요. 은동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자신 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땅귀신 왕을 죽이려면 제 말을 잘 들어요. 땅귀신 왕의 머리는 다섯 개예요. 가운데에 있는 머리를 칼로 자르고 고춧가루를 뿌려야 해요. 수정아가씨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칼날이 시퍼렇게 선 기다란 칼을 가져다 은동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칼은 제가 땅귀신 왕을 죽이려고 귀신들 몰래 날마다 갈아놓은 칼이에요. 은동이는 칼을 들고 땅귀신 왕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땅귀신 왕이 코를 골 때마다 커다란 대들보가 들먹들먹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은동이는 땅귀신 왕의 가운데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싹둑 잘라진 땅귀신 왕의 머리는 천장에 딱 달라붙었다가 방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은동 도련님, 빨리 고춧가루를 뿌려요. 빨리요. 수정 아가씨가 소리쳤습니다. 은동이는 고춧가루를 땅귀신 왕의 머리에다 뿌렸습니다. 땅귀신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은 왕 도깨비가 잠을 자는 줄 알고 모두들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정 아가씨와 은동이는 도깨비들에게 붙잡혀온 처녀들을 구해냈습니다. 귀신들에게 끌려왔던 처녀들은 그문보아를 한 보따리씩 싸들고 사리 광주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저리 비켜요. 내가 먼저 타야 해요. 아니야. 넌 내 뒤에서라. 처녀들은 사리 광주리에 먼저 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싸우지들 말고 차례차례 타세요. 은동이는 맨 뒤에 서서 처녀들을 모두 사리 광주리에 태웠습니다. 사리 광주리는 만원이 되어 은동이가 탈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 떠밀어요. 조금씩만 당겨요. 조금씩만 서로들 밀고 떠미는 순간 사리 광주리는 골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사리 광주리를 타지 못한 은동이는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울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칙넘쿨 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리 광주리를 묶은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리 광주리를 타지 못하고 귀신 왕국에 혼자 남은 은동이는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살아날 길이 아득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또님 사이가 되는 것도 수정 아가씨를 섹시로 맞는 것도 이제는 다 틀렸구나.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은동이는 대걸 큰 문을 두 손으로 텅텅 두드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갑자기 대문짝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납작해진 거북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나왔습니다. 총각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까요? 거북이는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은동이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거북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뭐가 뭔지 통 모르겠구나. 총각님, 저는 귀신한테 붙들려와서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꾸벅꾸벅 졸다가 땅귀신 왕에게 들켰어요. 땅귀신 왕은 저를 산 채로 대문 널짝 속에다 넣고 가두어버렸어요. 대걸 대문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땅귀신 왕은 거북이를 가두면서 낄낄 웃었습니다. 이놈아,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쿨쿨 잠이나 자거라. 대문을 텅텅 열두 번 두드릴 때까지 잠을 자거라. 거북이는 이십 년 동안이나 대문 널판자 사이에 끼어서 잠을 잤지만 도깨비들은 대문을 통 한 번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총각님, 총각님이 오늘 대문을 두드려서 제 잠을 깨어준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나는 내가 대문 속에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거북이 이야기를 들은 은동이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북아,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 도깨비 대왕도 내가 죽이고 붙들려왔던 아가씨들도 모두 동굴 밖으로 내보냈는데 나 혼자만 남게 되었구나. 거북아, 나를 밖으로 나가게 해줄 순 없겠느냐. 총각님, 그건 염려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 햇빛이 동굴 밖에서 흘러들어와서 도깨비 왕국을 비춰준답니다. 그때 햇빛을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햇빛을 어떻게 타고 가느냐. 그건 제가 할 일이니 총각님은 제 등에 올라타세요. 은동이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앉아서 햇빛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금실처럼 굴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거북이는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이 햇빛을 타고 순살같이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 동굴 밖으로 나온 은동이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주었습니다. 은동이와 거북이는 용마산을 내려와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거북아, 고맙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야겠다. 은동이는 빨리 광가로 가서 사또님과 수정 아가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총각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헤어질 수가 있나요? 나랑 함께 우리 집에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야지요. 우리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거북이는 한사코 은동이의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갖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각님을 놓아줄 수 없어요. 어찌나 거북이의 힘이 세든지 은동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내가 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거북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귀신 왕국에서 세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다. 거북아 나는 빨리 고울 사또님을 만나야 한단다. 고집부리지 마라. 아닙니다. 총각님 총각님이 대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은동이는 거북이의 옹고짐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은동이는 어쩔 수 없이 거북이를 따라서 거북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거북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아버지처럼 하얗게 늙은 거북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북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은 여기서 계시는 총각님 덕이에요. 거북이는 귀신 왕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총각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 주신 은혜 하늘 같으십니다. 거북이 아버지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은동이를 방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은동이는 거북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은동이는 거북이네 집에서 큰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은동이가 거북이네 집을 나오려는데 거북이 아버지가 파란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총각님 이 병을 갖고 가십시오. 이 병은 또래 병이라고 합니다. 또래야 또래야 밥을 가져오너라 하면 밥을 가져오고 또래야 또래야 돈을 가져오너라 하면 돈을 가져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보답하는 뜻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으십시오. 거북이 아버지는 은동이에게 신기하고 이상한 또래 병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래 병을 제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동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은동이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수정 아가씨가 살고 있는 골 가까이에 왔습니다. 전말로 이 병 속에서 밥이랑 돈이 나올까 은동이는 산 고개 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어디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은동이는 또래 병을 앞에 놓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또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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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가져오너라 예 병 속에서 이상한 대답 소리가 나더니 손가락만한 거북이가 쬐끄만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포글포글 뽀글뽀글 밥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밥상이 되었습니다. 아 고거 참 희한하고 신통하구나 은동이는 배가 터지도록 밥과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졸려 아 은동이는 하품을 하면서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허허 참말로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저기 저 병 속에 무엇이 들어 있길래 유술을 부리는 걸까 산 고개 아래 보리밭에서 보리밭 김을 메고 있던 삼순이 어머니가 살금살금 소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또래야 나도 배고파 죽겠다 밥 한 상 다오 예 거북이 거북이는 삼순이 어머니한테도 밥상을 갖다 주었습니다. 보리밭 치고 뭐고 다 팽개치고 병을 들고 집으로 달아나자 삼순이 어머니는 또래병을 치마 속에 감추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은동이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눈을 떴습니다. 어 어 내 또래병이 어디로 갔지 큰일 났구나 은동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또래병은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보물을 낮잠 때문에 잃어버렸구나 은동이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산 고갯길을 터벅터벅 내려왔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또래병을 생각하면 무얼 하나 빨리 사또님을 만나서 수정 아가씨한테 장가를 들자 은동이는 은동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광가로 갔습니다. 은동 도련님 빨간 치마에 색동 저고리를 입은 수정 아가씨가 벗어발로 뛰어나와서 은동이를 맞았습니다. 은동아 고맙도다 너의 용맹을 너의 용맹을 오운고울에 알리고 너를 내 사이로 삼겠노라 사또님은 은동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수정 아가씨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은동이는 얼마 동안 수정 아가씨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내 또래병을 누가 가져갔을까 은동이는 잃어버린 또래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또래병을 찾고 싶은 생각은 더욱더 심해 갔습니다. 마침내 은동이는 병이 들어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래병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미친놈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비웃겠지. 아이고 답답해라 내 또래병아 어디 있느냐 은동이는 또래병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소그릇만 끙끙 앓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서 그러세요? 무슨 큰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가 된 수정 아가씨는 어느 날 남편이 된 은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북이한테 선물로 받은 귀중한 보물을 도둑맞았소. 또래병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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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가 있어요. 또래병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꾀가 떠올랐어요. 여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약도 잡수시고 진지도 잡수셔서 기운을 차리세요. 여보 또래병을 찾을 수 있단 말 정말이요. 은동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본 또래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해봐요. 그걸 알아서 뭘 하려고 수정 아가씨는 자기의 계획을 은동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또래병과 똑같은 또래병을 만들어서 이곳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팔겠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진짜 또래병 얘기가 나올 게 아니겠어요. 어때요. 제 생각이 옳거니 옳거니 우리 마누라 지혜가 최고요 최고 은동이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은동이와 수정 아가씨는 진짜 또래병과 똑같은 가짜 또래병을 만들었습니다. 병 사세요. 또래병이요. 또래병 또래병이요. 또래병 재수 좋고 운수 좋고 부자가 되는 또래병이요. 또래병 사요. 수정 수정 아가씨는 은동이가 쉬어가던 상곡의 마을까지 왔습니다. 또래병을 살아낸 수정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은 삼순이 어머니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보시요. 또래병 장수 어디 구경 좀 해봅시다. 예 예 구경 하세요. 삼순이 어머니는 속으로 우리 또래병 보고 돈을 달라고 해서 또래병을 몽땅 사야지. 삼순이 어머니는 가짜 또래병을 살펴보다가 에휴 이건 가짜예요. 진짜 또래병은 우리 삼순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뚝 끊었습니다. 여보시오. 그 또래병 이리 내놓아요. 또래병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고을 사또님한테로 끌고 가겠소. 수정 아가씨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순이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없어요. 없어. 우리 집에는 또래병이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상고기 소나발 아래에서 또래병을 훔쳐갔잖아요. 빨리 내놓지 않으면 강가루 끌고 갈 테니 딴청 부리지 말고 빨리 가져와요.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가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광가로 끌고 가지 말아 주어요. 부탁입니다. 삼순이 어머니는 감추어 두었던 또래병에 들고 나와서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었답니다. 제물이 된 두 남녀의 영혼 거울같이 맑은 바다 위를 돛담배 한 척이 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돛담배는 하늘과 바다 사이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 위에는 서울에서 삼척에 순시를 왔던 장군과 다섯 명의 병사와 여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떼들 출렁거리는 하얀 파도 배 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바다 경치에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 바다는 참으로 시원하구나 바다에 나오니 답답한 속이 툭 터지는 것 같구나 장군님 약주 한잔 드십시오 장군과 병사들과 여자는 즐거운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허허 좋은 날씨가 갑자기 무슨 일인고 장군은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뱃머리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가롭게 출렁거리던 바닷물이 괴물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휘 휘 도깨비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습니다. 아 큰일 났다 풍량을 만났구나 이 일을 어쩌하면 좋을 거나 배에 탄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두둑 쫙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도폭을 찢어 도떼들을 문질렀습니다. 배는 갈 길을 잃고 바다 위를 나뭇잎처럼 떠다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지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들 운명을 하늘과 바다에 맡기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풍량을 만난 이틀째 되는 날 장군은 어렴풋이 눈을 떴습니다. 밝은 햇빛이 눈부시게 흘러오고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 여기가 어딜까 지금 내가 죽어서 저승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장군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의 귀를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아픈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아우 배가 모래밭에 밀려와 있었구나. 장군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배는 조그만 섬에 밀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정신을 차려라 우리들은 살았다 살았어 여기는 섬이다 장군은 배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섬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정들이 부러진 돛과 찢어진 돛폭을 고치는 동안 장군은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장군 살아서 돌아가고 싶으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성인봉의 산신령이오 꿈속에서 나타난 백발노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무사히 육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은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나시오 산신령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을 깬 장군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산 사람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목숨은 모두 귀중한 것인데 장군은 산 사람을 섬에 내버려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 사람을 산신령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곱 사람이 모두 떼죽음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군이 남모르게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배는 말끔히 고쳐졌습니다. 장군님 배 소리가 다 끝났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날씨도 좋습니다. 병사들은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저렇게들 저렇게들 즐거워하는데 누구를 내버리고 간단 말이냐 장군은 산신령의 말을 듣지 않고 모두들 배에 타게 했습니다. 돛단배는 섬을 떠나 바다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돛대는 다시 꺾어지고 돛폭은 찢어졌습니다. 배는 파도에 입술려서 다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군은 자기가 산신령의 말을 듣지 않아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에게는 산신령의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섬을 떠나려고 하면 잔잔한 바다가 성을 내니 어찌 된 일입니까? 글쎄다. 남대로 어떻게 알겠느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배에는 이제 먹을 양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병사의 말대로 큰일이 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다. 장군은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장군 어찌하여 당신들이 모두 떼죽음을 하려고 하는 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 남자와 여자 한 쌍을 제물로 바치고 이 섬을 떠나시오. 산신령님 두 사람 대신 다른 것을 맡기고 떠나면 안되겠습니까? 육지로 돌아가서 돼지의 소를 잡아다가 산신제를 올리면 안됩니까? 장군은 손이 닳도록 빌면서 애원했지만 산신령은 들은 척도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군은 모두 배에 태우고 섬을 떠났습니다. 배가 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왔을 때 장군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허 이 일을 어쩐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담배떼를 섬에다 잃어버렸구나. 사공은 배를 섬 가까이 대었습니다. 너희들 두 사람이 섬으로 뛰어가서 내 담배떼를 찾아오너라. 장군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을 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장군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들이 담배떼를 찾아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장군님의 심부름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섬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얘들아 뱃머리를 돌려라. 장군의 말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얘들아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뱃머리를 돌려라. 장군은 머뭇거리는 병사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군님 섬에는 두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뱃머리를 저희들은 어찌 어찌 합니까 장군님 장군님 저희들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장군님 섬에서 섬에서 떨어진 남자와 여자는 팔을 동동 구르면서 울부 지졌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울부 지져도 장군이 탄 돗담배는 멀리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조정으로 돌아간 장군은 섬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로 찾은 섬을 답사하라는 명령을 다시 장군에게 내렸습니다. 장군은 배를 타고 섬으로 다시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들이 내버리고 간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장군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섬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아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장군은 상골짜기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껴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장군은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옷을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옷이 홀렁 벗겨졌습니다. 옷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장군은 두 남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당을 만들어주고 외롭게 죽은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3월 초하루날에는 남녀 옷 한 벌씩을 해놓고 제사를 지낸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분명 예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과거가 그리워지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시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가끔씩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옛 이야기 책을 넘겨 보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이야기 대부분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생명력 있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가깝고 들어도 들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잘 자요. 편안한 밤 고맙습니다. 한 번 점점 검은 비주얼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